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 억제 정책들이 이뤄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전략들인데 주택시장에서의 안정화는 수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공급이 활성화되는 전략이 가장 용이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급적인 부분에 늘릴 수 있는 제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신도시를 설립하거나 또는 재정비 재건축 사업들을 진행하기에는 기간들이 오래 걸리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기존에 있었던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의 배제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보유세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원활하게 좀 빠르게 일어나기 위한 전략들 중에서도 이제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발 규제 완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발표를 했었었는데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중에서 이제 마지막 계획이었죠.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 규제 완화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는데 7층 규제가 무엇인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2종 7층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 이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용도 지역들을 구성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양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7층 이하로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었던 제도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7층 규제로 인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소규모의 그런 재정비 사업들이 일어나기 굉장히 어려웠었던 제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7층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라고 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적만 하더라도 서울 면적의 약 14% 정도가 되고요. 재개발 지역 내에서도 27%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의 이런 규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빠른 재개발 사업들을 통해서 주택시장의 그런 안정화와 함께 더불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전략이 같이 함께 마련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최고 25층까지 7층까지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규제 제한들이 최고 25층까지 2종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층고 제한이 풀리면서 앞으로는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소규모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25층 아파트가 생길 수도 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용적률의 상향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 공공의무 기여되는 부분들을 폐지시키고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2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들 또는 재건축, 정비 사업들의 바로 즉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관관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외를 시켰죠.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지구라든가 고도제한지구 그리고 또한 중점경관 관리지역들 이제 이런 지역들은 조금 이제 배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무분별한 그런 난개발을 또 막기 위한 이런 전략들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계획이 같이 함께 잡히면서 어느 지역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가를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지역들의 위주로 또 실질적인 내 자산을 증시시킬 수 있는 부동산 투자가 같이 함께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에 대한 굉장히 빠른 효과적인 방향들이 잡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7층 규제뿐만이 아니라 신속통합기획도 굉장히 요즘 핫하죠. 그래서 그런 지역들, 노후되어 있는 주거지역들 또 재개발 지역들, 정비사업 해제 지역들 굉장히 요즘 또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지역들이죠. 지금 현재 정비사업의 그런 뉴타운 사업들이 해제됐었던 지역들에서도 7층 규제 완화가 또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악구라든가 동대문구 일부 지역들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강남 지역, 강남 3구보다는 이제 비강남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울의 고른 균형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숭린동이라든가 창신동 이런 지역들도 저밀도 중심 지역이죠. 이런 지역들의 노후빌라들도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통해서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건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주거지도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가능한 지역들이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층수 제한이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2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재건축에 허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저밀도 주택 지역들이 따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신축 빌라들이 좀 들어서면서 이런 지역들은 약간 빌라촌으로 구성되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렵다라고 판단되시는 지역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서 이제는 그런 대규모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런 정비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들이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빌라 밀집 지역들에서 큰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대수 필지만 확보를 해서 계획을 잡고 구성해서 주택을 신축한다면 층수에 따라서 이제 좋은 수익성이 떠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의 범위가 훨씬 더 다양하게 포괄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이 있지만 신축 빌라라든가 빌라촌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들 강남을 포함한 마용성 지구들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도 2종 7층 규제에 대한 해제가 굉장히 큰 수혜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